베이징 대학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에 있는 대학이다. 청나라 때인 1898년에 세워진 학교기관으로 중국 최고의 국립대학이다. 설립 당시의 교명은 경사대학당이며 1916년 이후로 대학개혁을 거치며 옛과 3년, 봄과 3년의 학제를 확립하였다. 1931년에 4년제 대학으로 변경되었다. 1927년에는 국립베이핑대학에 편입되어 국립베이핑대학 북대학원 등으로 변경 후 1929년 국립베이징대학으로 독립하면서 원래의 대학 교명을 회복하였다. 근대 이후로 식문화운동, 5.4운동, 공산주의혁명, 학미원조지원운동, 문화대혁명, 인민영웅기념비에서 촉발된 1989년 텐남먼 사건 등의 주요 이행지이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로 신민주주의 체제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학과 교과 과정을 개편하였다. 1952년에는 학미원조지원운동 이후로 마오쩌둥이 전국대학 개편을 강행하면서는 베이징 도심의 둥천구에 있는 사탄의 홍로일대의 원래의 베이징대학의 교지에서 법학, 농학, 교육학, 공학계열의 교원들이 타 대학으로 전입되었으며 미명호와 바가탑 등이 있던 베이징시 외곽의 하이덴구에 자리했던 폐교안 사립대학의 교지로 이전하여 대학 건물과 캠퍼스를 접수하고 전국대학과 개편을 강행하여 소비에트 연방시계문, 이과 국가중점대학으로 재설립되었다. 1952년 이후에도 경제학 부문을 개설하였으며, 1954년 법률학, 1960년 정치학 부문을 개설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경영학, 교육학 등 부문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2000년에는 베이징 의학원을 위학부로 병합하였으며, 2005년에는 역학, 정보학 부문 기반에서 공학부를 복원하였다. 교내에는 1998년에 건축된 베이징 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관이 자리해 있으며, 같은 해에 대형 도서관을 신축하였다. 현재 대학 본부로 쓰고 있는 캠퍼스는 약 270만 M이며, 칭화대학 등과 중국 베이징의 중관춘단지 등이 인접하여 있다. 베이징 대학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세계 최상위 26개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베이징 대학 신축건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